장단 동쪽에서 적성에 이르는 25km의 38선에 대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14연대는 유재성 소령의 3대대를 경비 임무에 투입하고 두 개 대대는 임진강 남쪽에서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임진강 북쪽 38선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3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대대본부를 장단 북쪽 아곡동에 두고 좌일선의 이원근 중위의 11중대, 우일선에는 박형수 중위의 10중대를 배치하고 이종근 중위의 9중대는 예비대로서 대대본부 인근에 주둔시켰습니다. 고랑포 전투는 북한군 203전 차연대에 지원을 받은 최광소장의 북한군 1사단 예아 3연대와 국군 13연대 3대대가 6월 25일 하루 동안 벌인 공방전입니다. 대대의 좌일선에 배치된 이원근 중위의 11중대는 이신국 중위의 2소대를 중앙에 있는 154고지와 이 고지를 중심으로 한 좌우측의 무명고지에 각각 한 개 분대씩을 분할 배치하고 조철권 중위의 1소대를 중대 우측에 대덕산해 한 개 소대는 중대본부와 함께 대덕산 남쪽 2km 지점에 예비대로 배치했습니다. 6월 25일 오전 4시 30분 대덕산 일대에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취침호에서 자고 있던 1소대원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소대선임하사관 박구서 중사가 소대장에게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전방에 배치된 경계분초가 위험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폭역이 멈춘 듯한 틈을 타서 뛰어나가다가 진전에 떨어진 북한군 포탄에 의해 파편상을 입고 출혈과다로 전사했습니다. 잠시 후 북한군 3개 소대 규모가 종대대형으로 북쪽 두메동장단 도로를 따라 남하하고 북한군의 천병분대가 소대진지로 접근하자 1소대는 진전 200m 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화력을 집중해 격퇴하였습니다. 소대는 즉시 북한군 주력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나 북한군은 이미 대덕산을 돌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무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소대장 조철권 중위는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령 2명을 중대에 보내고 일부 병력을 인솔하여 전방 경계분초로 올라갔는데 다행히도 분초는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건재했습니다. 분초의 병력을 수습하여 소대진지로 돌아왔을 때 현지 주민이 중대장이 보낸 쪽지를 가져왔습니다. 조철권 중위는 정우가 되기 전 병력을 이끌고 대덕산을 출발하여 북한군이 점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장단을 우회한 후 오후 늦게 문산포 건너편에서 소형목선을 이용해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임진강을 건넜습니다. 대대의 우일선에 배치된 박형수 중위의 10중대는 임원덕 중위의 2소대를 좌측에 있는 104고지에 정세웅 소위의 3소대를 중앙의 126고지에 배치하였습니다. 우측에는 고랑포 북동쪽 2km 지점 38선 상의 112고지의 장재만 중위의 1소대를 배치하여 전방의 32,000개국과 남북 간 주변 도로를 경비하였는데 112고지는 남북교역이 성행할 때에는 하루 수십 대의 차량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10중대장 박형수 중위가 고랑포 서남쪽 3km 지점의 산해동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포성에 눈을 뜬 것은 오전 4시 30분이었습니다. 이때 중대장은 112고지의 1소대장 장재만 중위로부터 북한군이 112고지 1대의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상황 보고를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중대장은 즉시 각 소대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대대해 보고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1소대장으로부터 적 1개 중대가 안개를 해치면서 진지로 올라오고 있다 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 보고를 마지막으로 1소대와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중대장 박형수 중위는 112고지의 1소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중대본부와 화기소대 병력을 직접 지휘하여 차량으로 112고지를 향해 급히 달려갔으나 출동부대가 고랑포 시내에 접어들자마자 고랑포 북쪽 외곽의 구릉지대를 선점한 북한군 선두부대로부터 집중적인 사격을 받게 됩니다. 중대장은 급히 차량을 돌려 남쪽 임진강변으로 이동한 다음 59고지 능선에 부대를 배치하고 60mm 박격포로 고지 정상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순행식 기관총으로는 112고지로 통하는 도로의 고정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얼마 후, 하고랑포 쪽에서 임진강을 도와하는 한 집단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들의 선두는 이미 임진강 남쪽 800m 거리의 53고지 정상에 올라 인공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중대가 박격포와 기관총의 사격 방향을 즉각 53고지로 돌려 일시의 화력을 집중 투사하자 북한군들은 크게 당황한 듯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응전태세를 갖춘 북한군의 자동화기가 불을 뿜은 데 이어 박격포로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피하간 폭격전이 벌어졌으나 곧 10중대에 포탄이 소진되고 북한군은 즉시 장파리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장단지역에 있는 2소대와 3소대는 전차를 선두해 세운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두 소대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를 따라 침공하여 두 소대를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2소대는 연락이 두절되어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3소대는 일부 병력이 강을 건너 중대에 합류했습니다. 10중대장 박형수 중위는 북한군이 중대와 가까운 아국동의 대대본부까지 침공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중대를 임진강변으로 철수시킨 후 오후에 임진나루의 북쪽인 동파리에 도착하여 전방에서 철수하는 대대와 합류했습니다. 6월 25일 새벽 전방에서 들려오는 포성에 잠이 깬 대대본부 요원들은 전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대대장 막사에는 전방 중대로부터 잇따라 북한군의 남침보고가 유선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북한군의 침공규모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방 중대장들에게 현진지를 사수하라고 강조한 다음 즉각 대대 비상을 발령하는 동시에 예비대인 9중대와 12중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얼마 뒤 13년대 작전주임 최대명 소령으로부터 라는 전화를 받은 대대장이 이 명령을 각 중대에 하달하려 했을 때에는 이미 유무선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일선 중대의 상황을 모르고 있던 중 오전 6시 30분경 후퇴한 중대원으로부터 11중대가 전멸상태라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전방 중대가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위급한 사태에 직면한 것이라 판단하고 가용 병력을 춘향동에 있는 91고지와 그 서측 무명고지의 투입, 장단도로를 통제하면서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기로 합니다. 오전 6시경 예비대인 이종근 중위의 9중대와 한인성 대위의 12중대가 수경지를 출발하려는 순간 요란한 괭음과 함께 수발의 포탄이 수경지 주위에 떨어지면서 북한군 전차 7대가 북쪽 1km 거리에서 남아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9중대에 대대 수경지 좌우측의 능선을 점령하게 하고 한인성 대위의 12중대에 북한군의 전차를 직접 조준할 수 있도록 81mm 박격포를 탄약차가 있는 능선에 박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2.36인치 로켓포의 사수와 부사수들을 전원소집, 도로변에 종심배치하여 북한군 전차에 대비했습니다. 잠시 후 장단경찰서 소속의 4분의 3톤 트럭 한 대가 장단에서 달려오더니 경고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고랑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군 전차의 직사포에 맞아 차량이 박살나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트럭에는 장단경찰서 경비주임 김기태 경위와 무장경찰관 2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6명의 부상자만이 3대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경찰 차량을 파괴한 북한군 전차가 잠시 도로에 서게 되자 후속 전차가 그 뒤를 이어 종대를 이루며 정차했습니다. 이에 대대장이 81mm 박격포와 이종근 중위가 지휘하는 2.36인치 로켓포에 공격명령을 내리자 순식간에 포화가 북한군 전차에 집중되었으나 잠시 후 포연이 거치면서 전차가 앞으로 기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전차 주변의 산계에 있던 북한군 한계 중대가 역습을 가하여 대대 수경지 전방의 개활지를 사이에 두고 교전 상태에 들어갔으며 7대의 전차는 도로를 따라 계속 남아했습니다. 대대장은 구중대 일소대장 장두철 중위 등 8명의 특공대를 선발하여 이를 공격하게 했으나 특공대는 육탄 공격을 위해 접근하던 중 북한군에 발견되어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시 많은 지원자들이 특공대를 자청하고 나섰는데 이 가운데 화기중대의 김이라 2등 중사 등 7명이 수류탄과 로켓포탄을 가지고 울창한 숲을 활용하여 10m 거리까지 접근한 후 북한군 전차의 측면에 수류탄을 투척했으나 전차에는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맥이 빠진 특공대는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특공대를 동원한 두 차례의 전차 공격이 무의에 그치자 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현 위치 사수가 어렵다고 보고 대대를 남쪽 2km 지점인 85고지로 철수시켰습니다. 대대는 오후 5시 동파리에서 10중대와 합세한 다음 어둠이 깃들 무렵 나룻배로 임진강을 건너 오후 10시 30분 금공리에 집결했습니다. 전차 공격으로 임진강을 일삼 honorable 가능했지만, 전차 공격으로 임진강을 불러 인정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